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강민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1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힘차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국채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 시장의 상승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단 하루 만에 2,400선은 물론이고요. 2,450선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골상 역시나 현재 구간에는 5%가 넘게 상승하면서 825포인트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이 특이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6천 개항 넘게 담아내면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제 담는 게 맞는 건가 많은 고민들 되실 것 같은데요.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테마를 눈여겨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 키워드림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LG에너지솔루션 무려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GI,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두 자리 때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가 먼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도 상한가를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15%, LNF 21%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그 가운데서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총 상위권 중에서 HLB가 두 자리 때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라는 궁금증 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HLB가 코스닥에서 공매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매기세가 쏠리면서 10%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봇틱스 로봇 관련 기업들도 최근 흐름 좋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6%대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테만의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증들 갖고 지금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머니 키워드링과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이정혁 차트 매니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등대가 되어드리는 새벽의 흔적을 찾아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밤서부터 엄청나게 바람들이 좀 많이 불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바람소리가 웅 하는 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아직 단풍 구경을 못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바람과 비로 단풍들이 좀 많이 떨어졌을까 봐 낙엽이 좀 떨어졌을까 봐 좀 걱정이 되니까요. 돌아오는 주말에는 여러분들 단풍 구경도 좀 가시고 단풍 구경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수익을 내셔서 수익금으로 마음 편안하게 즐기러 가셔야 되겠죠. 오늘 시장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틀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닥 지수가 몇 프로가 빠졌어요? 40%가 빠졌어요. 지금은요. 한 25%에서 27% 정도가 빠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짓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공략을 했던 뭐예요? 그렇죠.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주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시장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올라가기 위해서 흔적을 내고 그리고 무언가 낌새가 수상한 종목들 같이 한번 오늘도 살펴보면서 시장 한번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했던 내용인데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 항상 여러분들 체크는 항상 한번 해보시고요. 장 시작 전에 미리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해외 증시 상황은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었죠. 노동 시장의 과열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증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예요? 국채 금리는 그렇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종료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마무리 기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80%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몰했다고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의 뉴욕 증시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맞아요. 산타랠리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은 시장에 꾸물꾸물꾸물 나오고 있다. 산타랠리, 윈도우 드레싱. 우리가 지금 계속 노란톡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관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윈도우 드레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야 된다. 다우, S&P500, 그리고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사항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가 코스닥 수익률이 꼴찌예요. 꼴찌.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죠.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20개국 중에서 코스닥 수익률이 꼴찌였단 말이에요. 충분한 하락 이후에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요. 악재가 한 가지만 나와도 훅훅 빠져요. 그런데 이미 바다권으로 빠져 있을 때 나오는 악재들은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큰 하락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연준에서의 금리 동결 한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국채금리의 하락. 두 번째 이슈죠.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미국 경기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공매도. 그렇죠? 공매도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11월 외인들의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뭐예요? 바다권에.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전에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같이 공략했던 종목들. 오늘 또 금량이가 오래간만에 빨간불을 보셨다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서 매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에 바로 조류 독감을 제가 수상하게 좀 생각을 해서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부안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미 시장에 뉴스가 나오고 상승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에요. 체크하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대성 미생물과 중앙 백신을 가지고 왔어요. 얘네 두 종목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함께 지금 매매하고 있는 데에서 다 수익을 낸 종목이죠. 그런데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까지 수상하더라. 거기에다가 뭐예요? 둘 다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해서 대성 미생물 차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길게 보시는 거예요. 길게. 길게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을 확인하시고요. 저점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점. 이렇게 저점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꼬란지들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을 냈던 거예요. 눌렸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력들이요. 물량을 싹 모아서 뉴스를 하나, 두 개, 소재를 하나, 두 개 땅, 땅, 땅 내보내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거의 고점에서 자기네들은 던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받게 만든 후에 자기네들은 엑시를 해서 도망을 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력들이 오케이, 여기서 해먹었다고 쳐요. 오케이, 니네들 해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아왔겠죠, 다시금. 다시금 모아왔어요. 모아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 원. 우리 정말 보수적으로 해서 만 원에 모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 원에 모아서 만 구천 원에 털 수 있겠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나도 수상하다. 아직까지는 들고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들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상한가 캔들의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은 들어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서 이번 주 주말에 내가 단풍 구경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오늘 오전 차트예요. 얘가요, 여러분. 만약에 해먹고 해먹고 해먹었다. 오케이. 우린 보수적으로 합시다. 해먹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18,880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한꺼번에 다 터놔요? 18,880원에서? 아니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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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을 계속 털 거예요. 그런데 점상이었던 날이 있었어요.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량이요.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매매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만 원에 잡아서 털었으면 반등, 즉 저점을 올려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다?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기준 캔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3호가 밑에다 딱 받쳐놓고 안전하게 안전벨트 딱 메고 대응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대성미생물,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래서 함께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월봉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얘네들이 내고 나갔다라고 하면 왜? 왜 이 자리에 있는 저점 라인을 지켜가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수상해요. 수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중앙 백신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얘네들 무슨 쌍둥이 마냥 차트가 똑같죠? 네. 똑같아요. 고점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어요? 절반가량이 빠졌어요. 맞죠? 고점 대비해서 절반가량이 빠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얼마예요? 마찬가지예요. 만 원에 매집했다고 가정할게요. 만 원. 우리 보수적이니까 만 원에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얼마예요? 18,000원에 턴다고요? 18,000원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털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무언가 저점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횡보를 시켜서 박스권으로 가다 놓았었고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상승을 주었는데 그러면 만 원에 모아서 만 5,000원에 턴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세력이라면 만 원에 모아서 2만 원, 3만 원까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아무리 물량이 작고 세력의 캐파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상승 패턴을 한 번 더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소재거리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마찬가지죠. 어때요? 얘네들이 이 라인에서 지금 다 거래를 끝냈다고 하면 설거지까지 끝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을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바닷건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5일선 현재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제가 오전에 캐타를 했을 때.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 보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라인까지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죠? 21선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바로 중앙 백신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돌파를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봉으로 한 번 볼게요. 월봉 어떻습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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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내보냈다고 가정할게요. 보수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1, 2, 3, 4, 5, 6월 차예요. 6개월 차. 얘네들 여러분 유통주식수 얼마예요? 네. 그러면 우리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얘네들의 매집기간을 우리 공부했죠? 이, 거, 추, 매. 그렇죠? 여기에서 이 매가 뭐예요? 매집기간이잖아요.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매집기간 공부했죠? 6개월 딱 나오죠. 무언가 얘네들이 지금 현재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어떠한 한 가지의 이슈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냥 슈팅.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안전벨트 매고 우리가 대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려요. 이것 춤에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아침에 시왕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려요. 이 평선하고 거래량 이 두 가지. 그리고 매집기간과 추세라인만 확인하고 나서 매매에 참여를 하셔도 여러분들 큰 손실 안 봐요. 아시겠죠? 돌아오는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우리가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시장에서는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10% 수익 내느냐, 50% 수익 내느냐, 100% 수익 내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정비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바짝 공부해서 우리 12월달에 멋지게 1월달에서부터 계속 또 수익을 낼 거고 11월, 12월 당연히 수익 내면서 갈 거예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혁 전문가님과 함께 조류독감 섹터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목을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시장 상황에 대해 아침 브리핑 매일매일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가지 입장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게 될 때 참여코드 4자리가 있습니다. 7788, 7788 4자리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스캔했는데 입장이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접수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정혁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받으신 분들도 7788 4글자 입력해야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정혁 매니저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매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요. 주식 매매도 하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주말에 심심할 때, 그죠? 좀 시간이 좀 남을 때요. 그럴 때에는 뭐를 하냐면 코인 매매도 조금 하거든요. 코인도 조금 하긴 하는데 정확합니다. 저는요. 길게 안 가요. 코인은. 무조건 단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뭐예요? 그렇죠. 매매 포지션들이 있어요. 내가 단기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건지. 내가 한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요. 엄연히 틀립니다. 너무나 틀려요. 오늘 여러분 금양이가 22%, 23% 아까 급등 나왔죠?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웠겠지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잡으셨던 분들은 어때요? 오늘 23% 올라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좋겠죠, 23%.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이렇게 또 뭐예요? 마음 편안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참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영상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예전 영상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부용으로 올려드렸던 영상들. 그 영상들 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손절을 해서 손절 금액을 딱 올려드렸어요. 난리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하냐고. 하지만 했었어요. 왜?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축적되어 있던 액기스들을 뽑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자국만 따라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상장 패지요?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정리매매? 잘못 들어가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따, 핫따 다 해봤어요. 아니에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자산은 스스로 지키셔야 되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래량.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매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래량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키움증권 기준으로 0 하나, 0 하나 창을 딱 여시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총주식수가 이렇게 나와요. 총주식수만 보고 오늘의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을 하세요.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딸깍 클릭을 하시면 얘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유통수로 바뀐 이 주식수를 확인을 하고 오늘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이내에 어느 정도의 수상한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자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만큼의 거래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영상을 딱 보시면 제 영상에는 제 차트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킬릭을 딱 누르세요.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유통주식수를 찾으세요. 유통주식수. 표시할 지표 선택에서 유통주식수를 찾아서 검정색 화살표를 딸랑 누르면 얘가 여기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 유통주식수가 보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오전인데 오전 거래량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또는 열흘 매매 거래일로 열흘 정도 이내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 수상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량의 색깔을요. 이 색이죠. 이 거래량의 색을 저는 바꿔놓습니다.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어, 많이 팔았네. 어, 많이 샀네. 어, 누군가가 들어왔네. 어, 뭐지?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색을 좀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전일 거래량에 따라서 전일 거래량보다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양봉으로, 그렇죠? 또는 전일 거래량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이루어졌으면 거래량 색깔이 은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바꿔놨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 거래량을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딱 두 번 하시면요. 지표 설정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거래량이죠. 자, 라인 설정에 들어갑니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기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캔들과 똑같은 색깔로 변합니다. 캔들이 오늘 양봉이었어요. 그러면 거래량도 양봉, 거래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기준이. 그리고 캔들이 뭐예요? 오늘의 캔들이 은봉이면 거래량도 은봉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더라고요.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바꿔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자, 2평선 확인했고요. 매직기간 확인했고요. 추세선 확인했고요. 거래량 다 확인했어요.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죠?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합니까? 안 해요. 눌림 자리에서만 저는 들어가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위험뷰징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수했어요. 그러면 매도해놓으셔야 되겠죠. 매도. 자, 보시면 여러분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 창을 딱 여시면 여러분들의 이 장고 탭이 있어요. 장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장고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탑러스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익 실현의 체크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몇 프로, 몇 프로 우리 항상 공부하죠.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나눠가지고 분할로 매도를 딱딱딱딱딱딱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다 이제 10%, 10%, 30% 이런 식으로 매도를 걸어놨겠죠. 그리고 나서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면 며칠 동안이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내가 잠을 자던, 병원에서 누워 있으시던 아니면 운전을 하시던, 아이들과 어디 집에서 교육을 하시던 주가가 알아서 거기에 도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들어가서 체결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이게 안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매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설정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요, 매니저님. 네, 가능해요. NTS에서도요. 주문 탭을 딱 누르면 자동 감시 주문이 딱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잔고가 있죠? 잔고를 클릭을 하고 잔고에서 마찬가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같이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 이거 잘못됐네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QR코드를 통해 입장하는 건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7788 비밀번호 4자리 입력을 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노란톡 입장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788 참여 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많이 틀리게 되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7788 꼭 기억해 주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하는가? 본인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추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추매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를 뛰는데 그냥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뛸까요? 그 멀리 있는 꼬린 지점이 보이겠습니까? 어디를 보고 뛴다고 그래요? 어디를 보고 뛴다고 그래요? 맞아요. 바로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체통이 지나가면 다음 우체통을 보고 뛰고요. 또 그 우체통이 지나가면 또 다음 우체통을 보고 뛰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하프라든가 10km 이런 거 뛰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릴 때마다 어디예요? 지금 현재 몇 킬로 구간입니다. 라고 해서 안내 표지판이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단기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매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이크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바이크 타고 한 달 내내 어디 유라시아 횡단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있다고 하면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춤에도 배우시고 매매기법도 배우시고 하는 거지 나 그거 한번 알면 나 지금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목표를 먼저 세워놓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기준이 되는 매매법. 여러분 필살기는요. 10개 필요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필살기가요. 내가 정말 나만의 필살기가 딱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10개, 100개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필살기 하나 뭐예요? 그렇죠.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 매매예요. 네올 매매는 뭐냐 그러면 상단을 막 따라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가 봤더니 수익권인데 매도를 못했어요.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더 가겠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 시금 내려오는 거. 속상하죠? 그래서 손절을 딱 했더니 그 다음 다음 날 올라가요. 이게 엇박자인데 그래서 저는 고점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과연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까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찾아낸 매매 패턴인데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 매매예요. 보시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하단에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이란 얘기예요. 조정을 받고 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소화를 시키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그 이후에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보여요. 홀딩하란 얘기예요. 조금 빠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갈 거예요. 홀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리고 나서 매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설정 미리 해놓으시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자동매도 그죠? 자동감시주문 공부했어요.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50% 즉 100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50만 원은 반드시 이렇게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략이에요.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얘가요. 정말 윌링스라고 하는 종목이었는데 단기 고점 확인했고요. 저점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꾸 저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낼 수가 있겠구나. 어디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5%, 7%, 10% 또 나오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5%, 7%, 10%, 5%, 7%, 10%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죠.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화일약품이에요. 화일약품. 화일약품도 마찬가지죠. 단기 고점과 저점 확인은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자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 나온 종목은요. 얘가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눌림이 또 나온다니까요. 눌림에 들어가자고요. 한 번 나왔네요. 오케이. 내가 여기에서 매매 못했어요? 어디에다 넣어놔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조금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리들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만 두 군데에서 물이 찬 자리에서 이런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돌파매매 하지 마시고 돌파매매는 고수의 영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시자고요. 돌파매매는요. 여러분. 고수질의 영역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얼마든지. 지금 근데 혼자 물 찬 자리에선 매수해요 안해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선 매수 안해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KTCS. 아, 좋죠. 네, 뭐예요. 그래요. 너희들 이렇게 상승이 나왔네. 자, 그리고 나서 저점 라인을 싹 횡보를 시키고 있죠. 자리가 나왔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그죠.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지금 다시 한 번 물 차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빼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이요. 코콤. 코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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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 나왔어. 돌파매매 안 한다니까요. 돌파매매. 물론 돌파매매 잘하시는 전문가님들 계세요. 우리 김사분님 같은 경우에 돌파매매 기가 막히죠. 그냥 여름은 열 다수익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무조건 쫄보라. 아래에서만 잤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아, 위의 칸과 아래 칸. 아, 동시에 물찾을 때. 아, 동시에 물찾을 때. 어때요? 5%, 7%, 10% 매도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시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만 딱 잡고 있으시면 그 기준대로만 매매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종목들. 아이고, 내가 저거 어저께 샀어야 했는데 후회만 하지 마시고 올라가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을 따라잡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코콤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뭐예요? 노란톡 실시간에서 브리핑 계속해 드리죠. 계속해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개별 종목 대응 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건 이렇게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도 해요. 여러분들요. 오셔가지고 그 어떠한 전문가도요. 자기만의 매매 패턴을 공개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밥그릇이거든요. 맞잖아요. 처음에 이 매매기법들 막 알려드릴 때에요. 항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항의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니, 종목으로 수익만 내주면 되지 왜 매매기법을 공개를 하느냐. 그냥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셔서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네올매매 이거춤의 비법까지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됐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하시고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스캔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여코드가 있습니다. 7788 내자리 입력하셔야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문자로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역시나 7788 네 글자 적어주셔야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영상까지 올라오고요. 무엇보다 오프라인 스터디까지 할 수 있다니 나는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년에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나는 산타랠리와 연초랠리를 조금 내가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이렇게 아침에 생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조금 말도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식은땀이 더 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카메라 체질이에요. 어제 주말에요 여러분. 학습 영상을 하나 우리 고수님들 공부하셨죠. 근데 뭐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 보는 게 이제는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지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은요. 기대의 심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악재와 호재는 적용을 받을 때 계속적으로 그 어떠한 이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리가 내년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길 바라요. 내년에 우리가 좋은 흐름이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장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내년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어요. 총선. 자 여러분. 미국의 대선과 총선이 없어질 이슈인가요. 없어질까요. 얘네들이 마음 바뀌었어 안 할래. 없어질까요. 아니죠.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집권 2년차, 3년차가 되면요. 그때서부터 경기부양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김포 이야기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도시재개발 또는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맞죠. 그리고 이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지금 충분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40%까지 빠졌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산타랠리와 윈도우 드레싱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오전 브리프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8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서 실적이 좋아진 모습들을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도 이제는 바닷권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10% 수익 내느냐, 50% 수익 내느냐, 100% 수익 내느냐 이 수익에 대한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11월, 12월 우리 산타랠리까지 멋지게 크리스마스 때 아주 그냥 축포를 터뜨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년에 또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나갈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배당주 공략한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잘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제1기획이 되겠습니다. 제1기획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들 때 웃는 제1기획. 증권사가 매수 추천이 나오는 모범 주식이다라고 해요. 지금 다들 금향만 보고 있을 거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에코프로 이런 것만 보고 계실 텐데 또는 초전도체 지금 현재 가슴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여러분들이 왜 집중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환율 속에서 외인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광고 대행이죠. 그러면 얘네들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코로나 때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죠? 고점 확인하시고요. 저점. 이때는 좀 특이 케이스니까 코로나 때 저점 확인하시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 어디예요? 이 라인이에요. 맞죠? 코로나 이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빠지기 전에 중요한 라인은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돌파를 해서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종목들은요. 코로나 이전 때보다 더 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1기획 얘는 왜? 야 너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힘이 없길래 다른 종목들 다 상승하고 있는데 너는 이 라인을 그렇게 못 뚫고 있는 거니? 지금요. 코로나 이전에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점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즉 상승하기 전에는 항상 고리파인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아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간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고 나갔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래량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락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락. 저점 라인에서 뭐예요? 아니 이런 거래량이 왜 나오냐고요? 왜? 이 거래량이 어디에서 나왔어야 돼요? 여기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동반이 되는가 확인하면서 유통주식수 체크하고요. 이날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딱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눌러놓고 나서 다시금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변곡점이 발생을 했죠. 누가 나타났다? 슈퍼맨이 나타났다. 해서 이 부분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 2평선. 그렇죠? 중요 2평선. 중요 2평선. 2평 공부하셨으니까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에서 계속적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뭐예요? 현재 이 차트를 캡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평균보다 조금 약수의 권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내올 자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1기획이 되겠다. 그러면 작은 물줄기를 봤으니까 큰 물줄기도 한 번 봐야 되겠죠. 맞아요.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너희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흘러내려라. 흘러내려야 되는데 아니 저점을요. 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겄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종목이 바로 제1기획이 되겠다. 저점 관리를 지금 몇 개월 차예요? 5개월에서 6개월 차까지 계속적으로 저점을 관리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고 내년에 대선과 총선이 준비되어 있고 어? 야 너희들 거기다 배당 보세요 여러분. 배당도 나오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제1기획이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 포인트로는 고배당을 주면서도 실적도 괜찮아요. 오 좋아요. 월봉상에서의 추세 전환 만들어 놨고요. 향후에 광고 시장에 대한 이슈로 인한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 바로 제1기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아 오늘의 히든 종목. 자 여러분 뭐예요? 맞습니다. 이글벳이 되겠습니다. 이글벳. 자 소 럼피스킨병 확산의 동물용 백신주가 강세이다. 그리고 이글벳. 어때요? 추가 확진세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강아지들, 소들, 동물이죠. 얘는요 여러분. 아우 얘 방송 탔네요. 우리 소망이라고 저의 반려견이었죠. 지금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반려견 제가 동물 관련주이기 때문에 방송 한번 태워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수상하죠. 수상하죠. 너무너무 수상해요. 아 뭐예요? 고점 라인 체크. 저점 라인 체크.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 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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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때서부터는 저점 라인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 라인들. 지금 상승하기 이전의 패턴이 뭐가 되고 있어요? 저항 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다 털고 나갔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털고 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 오케이. 해 먹었다라고 가정할게요. 너희들 여기서 해 먹고 나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안 봐도 되겠죠. 이 뒤쪽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수상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꼬리들 계속 달리고 있죠. 우리 꼬리 달리는 종목들 놓친 적이 없습니다. 꼬리 계속 달리고.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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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으로 해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들. 이 거래량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상승 이후에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저점 라인을 지켜가고 있고요. 3일째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한 가지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겠다.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윗고리들 많이 달리고 있어요. 해서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뱃, 럼피스킨병, 조류독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요. 하단에서의 저점 관리는 세력들이 한다. 그리고 명확한 대응 자리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선 종목 이글뱃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해주신 이정현 차트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릴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후장도 이데일리TV와 함께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